자 그래서 대빈이 리딩박스 1-01 복습 확인하겠습니다 뭐 어떤거 배웠어요? 우리말로? 백 응 그렇죠 백 어떻게 써요? B E, J E, G 이렇게? 네 틀렸구요 나랑 좀 틀렸어요 이거 틀린거 같아요 이거 틀렸어? 그럼 뭐로 고칠래 A예요 저 이렇게 입니다 뜻은? 가방 가방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HEN HEN 어떻게 쓰죠? H E N 어 뜻은? 암탉 응 암탉 이렇게 쓰죠? 네 또 아 기억은 나는데 영어를 어떻게 얘기했어야 할지 이것도 배웠죠? 안 론 론 어떻게 쓰죠? R U N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죠? HET 쓰는거고? H L T petit E . F champion 핫 해pt 이 아니고 딴 거 배웠는데요 핫이 아니고 히이구요 klass 히트 가 나 한 개 더 있지 않았나요? 아직 더 한참 있죠 늑대요 늑대를 배웠어요? 여우를 배웠는데? 여우를 배웠네 여우는 뭐죠? 몰라요 소리도 기억 안 나요? 소리만 알려주시면 할 것 같습니다 소리는 Fox Fox F O X 그렇죠 이런 것들 배웠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2호 5호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5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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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호